이건 저 박수 한 번 줘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저랑 남현주랑 둘이서 남현주가 누구예요? 같이 있는 그.. 남주요 남주.. 남주역이랑 남현주..어떻게 부터 남주역 남주역..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그 개랑 너무 놀래가지고 둘이서 처음으로 근데.. 뭐지? 그 시간대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남현주가 아직 안 왔어 남현주가 안 왔어 형 안녕하십니까 뒤에 딱 봤는데 남현주가 왔더라고 나를 봤을 때는 동물 보는 듯이 남현주 봤을 때는 아 남현주 아파 이러더라고 역시 이제 다르더라 인생이 다를거야 그죠 아 진짜 남준형이다 남준형이다 어.. 남현주.. 한타는거 아까 왜.. 4반이야? 3반이야? 3반 왜 소리 지르고 날냐? 형 진심.. 지옥이 형 가서 어? 얘가 지나가니까 이것들 3반 다 죽었어 내가 지나갔던 소리 안 지르려고 어? 그냥 둘이 닮았는데? 둘이 닮았는데? 좋은데?